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재님. 네. 반갑습니다. 왜 옅은 미소를 띄고 계시죠? 옅은 미소를 이렇게 띄고 계신데 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이 열렬히 댓글을 남기고 계세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하고요. 뮬탄님, 도주님, W손하탄님, XRP님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전 3시 14분님 처음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반갑고요. 알트는 엿 먹어라 라고 도주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어떤 알트를 사셨는지 왜 이렇게 승이 많이 나셨는지 남겨주시면 그 차트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저야 뭐 이더리움 ETF 되기 전에 한창 3,300달러 이럴 때 이더리움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이제 화도 안 납니다. 그냥 뭐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속의 화요일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이 있는 날 무조건 화요일 오전에는 떨어지든 오르든 변동이 있는 날인데 요즘은 화요일 아침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승재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전에 저희는 가격 차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어제 사실 저녁부터 계속 하락세를 가지고 가다가 현재는 24시간 기준으로 1.45% 하락해서요. 6만 3,1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어제 저녁 방송 때만 해도 6만 3,700달러 선이었는데 한 12시간 새에 이 600달러가 또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현재 6만 3,1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1.93%,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2,686달러, 2,68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네요. 이더리움이 힘을 써주기를 바라는데 참 쉽지가 않고요. 솔라나는 아주 약간이지만 올랐습니다. 0.29% 올라서요. 158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혼자 예쁜 차트를 유지했던 솔라나였는데 요즘에 차트도 예쁜지 승채님과 함께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XRP는 0.37% 하락해서 0.59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또 이 마지노선 0.6달러 선을 계속해서 좀 뚫는가 싶으면 다시 또 내려오고 이걸 반복 중이어가지고 XRP 차트도 아마 또 상단하다 DCA 하세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따가 한번 보겠고요. 톤코인이 체포 소식으로 계속해서 어제는 잠깐 소포 가격을 상승,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24시간 기준으로 7% 넘게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현재 5.2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일주일 기준으로는 다들 차트들이 상승을 했는데 하루 기준으로는 좀 살짝 빠진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월요일자의 ETF 플로우는 아직 기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ETF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차트를 보는 날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분석가들의 소식을 가져왔는데 일단 이 카포라는 분석가는요. 2022년 말에 암호화폐 붕괴를 정확하게 예측한 트레이더인데 이분이 디지털 자산의 다음 상승 움직임이 이제 시장을 새로운 최고치로 이끌 진정한 돌파가 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 비트코인의 최근의 반등은 테스트 펌프였고 실제 랠리는 이제 앞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6만 2천 달러 선에서 명확하게 재탈환을 하고 나서 69K에서 70K까지 한번 가는 게 첫 번째 움직임이고 그 69K에서 70K를 또 명확하게 재탈환을 해야 7만 5천 8만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의 조정은 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승재님은 어떻게 보셨지? 이따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이 기타코인 차트라고 하는 걸 공유하면서 이 차트가 상위 10개의 코인과 또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의 시가총액을 추적해서 알트코인의 강세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 그림만 보셔도 컬러가 4개잖아요. 그래서 기타코인의 시장 주기를 4단계로 나눈 거예요. 빨간색의 하락, 그 다음에 파란색의 회복, 또 노란색의 짧은 조정, 그 다음에 초록색. 급격한 상승인데 보시면 지금 초록색이 딱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는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인데 승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나요? 아니요. 뭐 이제 비트코인 반등도 하고는 있으니까 기대해봐야죠. 기대해봐야 한다고 또 승재님도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사실 여러 지표들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크립토컨트의 이 데이터에 따르면 채굴자 포지션 지수는 긍정적입니다. 이 MPI 지수라고 하는 채굴자 포지션 지수는 이게 상승하면 채굴자가 열심히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고 하락하면 매도 활동을 좀 멈추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MPI는 하락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하락 압력, 매도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또 이제 선물 시장의 투자 심리 측정 지표인 펀딩 비율도 현재 0.008로 플러스에 있어서 매수자들이, 매도자보다 매수자들이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차트들 열심히 공유를 해주시는데 상대 강도 지수와 어썸 오실레이터 같은 지표들도 상승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8,783달러 이 저점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 그치만 56K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고 봤는데 승진님께서도 차트 공유하면서 좀 위험한 구간을 알려주시겠죠? 알트코인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디가 너무 어려워요. EGRAG? 이 크림토 이 분석가는 비트코인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정점을 지금 향해가고 있고 점유율이 역전이 되면 꺾이면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점유율이 월간 차트에서 한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58%를 상해할 경우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상승 쐐기형 이 패턴이 실현이 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어서 알트코인에게는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승진님? 도미너스요? 도미너스가 사실 지금 알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반등 크게 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이더리움도 반등이 좀 커플링으로 따라갔다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알트코인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만 보고는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좀 알트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더리움이 현재 거래량과 일일 네트워크 거래 건수가 8월 한 달 동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월에 비해서 8월의 일일 거래량이 한 55% 정도 감소가 했어요. 그래서 7월 26일 기준 65억 6천만 달러였던 거래량이 현재는 29억 달러, 65억과 29억만 봐도 엄청난 감소세인데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거래 건수도 3월 25일에 그 일일 거래 최고치였던 132만을 찍었는데 현재 8월 25일 기준 107만 건의 거래밖에 없어서 감소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성과가 비트코인 ETF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을 포함해서 거래량이나 거래 건수도 감소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이더리움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관심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에 보유되고 있는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는 긍정적 신호다라고 분석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공급량이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비율이 9.75% 전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요. 출시된 이후로 10% 미만이 거래소에 예치된 상태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해도 사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가격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승재님의 차트 분석은 어떨지 이더리움 홀더로서 기대가 되는데 그럼 저희 일단 비트코인부터 차트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차트를 보여주시죠. 우선 주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봉 이번에 캔들 마감을 보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죠.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캔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는 아직 상승전환은 되지 않았다. 상승전환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반등의 시작이다. 주봉상 아직도 여전히 지금 보시는 대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고 이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중장기 추세에서 상승전환이 다시 됐구나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이르다. 적어도 엿대요 고점인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진 이 고점, 이 세 번째 고점을 돌파해줘야만 이제 중장기 추세에서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 하락 트렌드 구간 내에서의 반등이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 위축된 흐름에서 이제 다시 상승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 정도까지의 판단은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려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주봉 MACD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도 좀 위축세에 나타나고 있죠. 시스토그램 보면은 아직까지도 음수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실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 구간에 있다.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실선도 아래 음수 구간으로 이제 이탈이 되게 되면은 사실 회복하는 게 좀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실선은 아직 양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반등만 좀 빠르게 나와줘도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 실선이 가르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추세 보시는 대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모멘텀 분석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CD에 좀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쌍바닥 형태로 두 번 다지는 형태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단기 프레임이고 지금 이건 이제 중장기 프레임이기 때문에 쌍바닥 형태의 그런 이제 골든크로스보다는 그냥 한 번 외바닥으로 해서 골든크로스 되면서 가는 움직임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서 아마 골든크로스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격을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여기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완전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보다는 이 중장기 하락 트렌드를 돌파가 나왔을 때 비중을 높여가도 솔직히 늦지가 않아요. 절대. 우리가 그냥 단기 매매할 때도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보고 매매할 때도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급등하고 나서 하락 채널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이게 불플래그 패턴인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매매를 할 때 이 하락 채널 돌파가 나오고 나서 보통 비중을 높이는 진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봉 차트에서도 아직 불플래그 패턴이 진행 중인 거고 아직 상방 이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비중을 높여가도 늦지는 않다. 그나마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거는 반등의 전환은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 이 반등세를 결국에 이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6만 1,300달러 정도는 계속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밑으로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반등 추세의 한 50% 비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서야 드디어 캔들이 일봉 2평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네요. 드디어. 마감을 했고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봉 마감인 거죠. 오늘 일봉 마감에서 조정 캔들로 마감이 되면서 일봉 2평선과 가까워진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얘가 일봉 2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재차받고 상승을 이어갈 거냐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2평선과의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전략을 가져왔잖아요. 2평선 위로 캔들이 마감하고 지금 역배열인 상황에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진입을 해도 돼요. 공격적으로. 근데 아직은 역배열이잖아요. 31선이 중장기 2평선을 역전하지는 못했어요. 골든크로스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캔들이 일봉 2평선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격적인 매매는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일봉 2평선 31선 이탈을 이제 손절로 잡고 그게 이제 아마 6만 1,300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신규 전략은 6만 1,300달러를 스탑러스를 잡는 것이다. 일봉 마감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얘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만 5,200달러를 돌파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횡보하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6만 5,200달러 여기 수준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가 무슨 저항이냐면은 주봉 사트로 봤을 때 이 주봉 장대음봉 있잖아요. 네. 이 장대음봉 캔들의 고점과 최저점. 피보나치 618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예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적 저항 최대치에서 일단 저항이 한번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려도 여기에서만 지지 받고 다시 올라줬을 때 6만 5,200달러를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돌파를 해주고 나서 다시 눌림이 와도 결국에는 다음 7만 달러 정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대응하기에 엄청나게 좀 간단한 자리, 쉬운 자리.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지금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다시 제 차 올랐을 때 돌파해줘야 될 자리, 돌파를 해준다면 다음 타겟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좀 쉬운 자리에 지금 놓여 있고요. 대신에 이제 6만 1,300달러를 만약에 이탈을 하잖아요. 일복마감 기준으로. 이탈을 해도 물론 밑에 장기평선이 있기는 하지만 6만 1,300달러를 이탈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끝에 돌파해준 일복 2평선 밑으로 다시 꺼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다시 급격히 감소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만 1,300달러 지켜주는 선에서 상승을 다시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만 지켜주면 반등세는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이긴 한데 어떤 한 분석가는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가 아니다. 오히려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한 3주 안에? 그렇게 되면 피부나치 되돌림 수준인 4만 9천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비트코인 분석을 단기적으로 많이 하지만 우선은 중장기 전망 자체는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반기는 이제 다시 상승을 위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저는 뭐 그 관점은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최근에 한 4, 5개월 정도 있었던 조정 기간은 그냥 이제까지 늘상 있었던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 조정 기간이 항상 있었을 때마다 이게 반복되어 왔잖아요. 이게 사람 시민이라는 게 이 조정이 반복 과거에 항상 있었어도 막상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겪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겁먹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몇 개월 정도는 조정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조정의 그런 형태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상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공포감이 올라와요. 그것처럼 지금 결국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가끔씩 계속 봐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그러한 이제 공포의 시장 분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전체적인 중장기 추세를 한번 딱 보고 나서 우리가 좀 냉정한 판단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승진님 화면이 그 중장기적인 추세인가요? 네네. 지금 제 반감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한 번씩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다 계속 이랬어요. 과거에도 반감기 전후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정 추세들도 있었고 뭐 이때도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굉장히 길지만 이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막 엄청 큰 거는 아니다. 이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는 시점이 우리가 새로운 강세 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과정에 있는 거다. 네. 그렇지만은 저는 일단은 전망하는 거는 이 하락 트렌드나 하반기 내에 돌파를 해서 새로운 강세 국면에 진입의 시작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년 정도까지 내년 한 3분기? 뭐 길면은 4분기 정도까지도 될 것 같은데 3, 4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새로운 강세 시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패턴도 그렇고 조정이었다라는 게 지나고 보니 돌아보니 아 그 그간이 조정이었고 이게 이 패턴에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니까 너무 그냥 1위 1비 하지 마시고 담대히 시장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일봉의 마감이 2평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좀 하락 트렌드도 하락 채널도 제가 볼 땐 기울기도 많이 완만해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상황은 좀 좋은 상태? 네,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발생하는 것은 그냥 단순 눌림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눌리고 나서 지금 6만 1,300달러만 이탈 안 되면 다시 오를 거예요. 다시 오르고 뭐 횡보를 하든 6만 5,200달러만 돌파해주면은 다음 7만 달러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럼 6만 1천을 열심히 기다렸다가 또다시 지금 구간이죠. 아, 지금 구간? 딱 6만 1천 달러에 딱 근접하게 사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욕심부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말리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6만 1천에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딱 이 구간에서 6만 1천에서 6만 3천 이 사이에서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 네.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는? 이 구간을 기억을 잘하시고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고요.